강화하기 전에 불격을 지우면 만원 날먹인가요? 수비 한 장 추가 불격이 지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수비 한 장, 잠시만요 뭐 붙어야 되지? 타격 다섯 장 수비 열 한 장 수비 열 한 장 아프 왜케 많은데 리오 사번 루피 잘나왔네 잘나온게 아닌거 같은데? 타격이 맞으니 타격용 인형 추가 타격용 인형 불격 500장 들어올 번 기사회생 스네코 운반구를 추가하라 룬반구 룬돔 룬반구 126762 엄마야 네크로노이콘 2장 저주인형 저주인형 총 1장이랑 규칙 준수 1장에 고통 부패 소스 뿌려주세요. 그리고 그 겉에는 후회, 기생충, 몸부림 갈아서 뿌려주세요. 저주인형 피규어 3개는 시키면 같이 주는 거 맞죠? 반성비 후회가 어 잠깐만 룬반구네 저거는 추가하면 안되는데 생각없이 추가했네 후회 기생충 편의점 완패가 뭐였지? 감사합니다. 셰프 다음 물음표에서 성수 이벤트 하나 추가요. 성수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적혀 있는 거는 제가 거절할 수 있어서. 저주인형 피규어 3개는 따로 구매라고요. 거 서비스 정신이 없네 에이트. 여기 안 적혀 있는 거는 재판단에 안. 어. 15장인데 고통이 뽑혔네. 그래도 한방이구나. 어. 개굴. 이거. 몸부림이 제일 안 좋겠지. 정령의 똥. 매우 불쾌합니다. 비열한 타격. 원광석화. 높은 타격. 네. 도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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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범무 이쁜 금강저 하나 지우고 노말 금강저 하나 추가 금강저 아즈라 아즈라 아아 칼국수 왠전 왜 추가인가 했더니 룬피라미드라서 왠전 추가했구만 바쁘사 닷 왕신자 어 불편해 기생충에 걸린 사일런트에게 의사가 조언했답니다. 배 같은 과일을 먹으면 한겨 나아질 거예요. 배 배 먹어 고플갱어 소리 일올리기 우리 일올리기 들립니까? 안듣깁니다. 똥 공격 단투 단투 그루어어 사사사사 조개와석 꼬챙이 매끄러운 돌 네 매돌 슬리 슬랭은 모르는데 안됨 귀 터짐 저주인형 저주인형 제공 벤전 30장 좋아 홀 어쩔 수 없다 병에 담은 불교 아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배를 먹은 사일런트는 소화가 잘되어서 똥을 쐈답니다. 기생충도 같이 배출되었네요. 어 벤전 30개 병불격 병불격 앗 퀴즌 유물 하나 추가요 어쩔 수 없다 방심했네 도장 어디서 돼있지? 아 어디서부터 도장이 안되있지? 허주인형 지우기 벤전 넣기 희생충 지우기 엉룡의 똥 예 빠지라 됐다 다 한거 같은데? 퓰리즘 이제 병불격 빙 림프공 병불의 림프공 병불 제거 아니? 민사판거 빙 아앙 네크로노미콘 위에 기생충 패티 2장 금지, 규칙 준수, 고통 화상 플러스 소스에 네크로노미콘 덮어 써주세요 그리고 저주인형 2개 장난감으로 추가해서 주시고요 햄버거 바릅니다 내일 햄버거 먹어야지 어커킹 가야겠다 오물방이 엘리트로 대체됩니다 엘리트가 유물을 안줍니다 유아넬 진짜 유아넬이네 딱 근정게 많아 아니요 괜찮지 않은데 아 나 멈춰놨구나 색이 있으면 방어할 때 좋겠네요 언제든 쓸 수 있게 병번에도 넣어주세요 넣을 때 버그 조심 단가 에러 목을 다들 영상을 보느라 목이 굽었을 거야 목을 한 바퀴 돌려서 목을 풀어주자 목을 다들 잘 관리하렴 명원비가 아주 비싸진다 명원비가 아주 비싸진다 룬피 제거 루닉? 피라미드 아 병번 넣어줘요 천원 실수 왜 병번 스탱을 병번에 안 넣어도 어차피 처음에 나오는데 와 약화 걸렸는데 9만 5천들이야 다다수리 꿀달린 짐승이 그를 찔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주 감열판 아주 괜찮겠는데 제거당함 1막 고수 유물은 못하십시오 음 어떻게 할까 무한대칼 수비 1장 추가하고 1막 고수 유물 대신 판도라 수비 하나의 판도라 블라이테드 트위스팅 마인드 이름 틀려서 안나오면 중과로에게 천원 추가 겐전하 사랑해 겐전 플러스 50장 추가 아이고 그 소원이 기하자님 5만 5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만 5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만 6분 감사합니다 5만 6분 5만 6분 5만 6분 5만 7분 오 아 너무 무섭다 어 가지는 답을 알고 있다 으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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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미끄러진 당신은 딱 포션을 버립니다 아 포션 슬롯 2버전을 300골드 사 talented different 파워 거いつarta entertainment 3 4 5 5 아 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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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칼 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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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원 타 딜 망했는데 지금 음료수 사먹자 룬그 룬그로미 지우면 저주도 같이 지워지나요? 뇌그로미 하나 제거 아뇨 뇌코로놈이군 반상이다 도플갱어 언제 도장이나 이지 대겐 으아아아아아 오후 코리안 기억합니다 코리아 노우라늄 비퀴즈 소량 가입 부로 제거합니다 당신의 우라늄 테크놀로지 에쥬 노원 에쥬 박렬파 에쥬 왜 된거야 공지사항에 디펙티아 사랑에 추가 쓸자랄 바이든 시리즈 기 chick 아 뭐라고 한거야 뭐.. 어짜라구 뭐 달아 먹겠네 방열판 2개 집으라고? 제한상강호 할까? 어딜 보시는겁니까? 끄고브죠 아 뭐 못알아먹으면 천원 날리는거지 뭐 천원 감사합니다 땡큐 불격병속에더키 그러고보니까 아까 미션중에 불격강호학이 있었던 것 같네 이제 기억이 났다 플러스 못참지 리흥키키 아저씨 300골드 주세요 아뇨 300골드 항목 추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시성블러스 였네 상관없지 뭐 써냈곤네 500강 불격맞좀 봐라 501강 5명 세머리 항아리 넥구로미 지우면 넥구로미 저주있는거 다 지워지네요 호기심 해결 병불격 지우고 병불격 플러스 510 추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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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immer 랩 봉지님 아저씨 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시 왓처에서 진노치료를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뭐라구요 너무 기러워. 후가되지 않은 신익 원능은 2단입니다. 신성은 신에게 후가된 자만 쓸 수 있으니 거두어가겠소. 신성뱀. 신성뱀. 감사합니다. 공지단. 삐음. 불격 있는데 이상한거 썼네. 강호할게 없네. IG 미션방울지. 불격. 불격. 불격이 의외로 오래 살았네. 불격이 의외로 오래 살았네. 불격이 의외로 오래 살았네. 검은 별? 던자의 돌? 알파크대신인가? H6 알그신? 콩연 사용금지 협의했습니다 유그려 웨퍼 비쿠즈 매우 위용 따라서 리무봅니다. 리무브 수강력 2. 불격 이미 지워졌는데 멤버십 카카트 쥐 어 대단원이야 4번 항목에서 사랑의 제거해주세요. 추가해주세요. 공지의 오리 겐전 이쁘죠? 히히히우 추가 뭐가 자꾸 길어져야 돼? 댓글창인데 하염 장병 신성 실형 가로가로니 클립이 보고 싶어요 지워지지 않았나? 뭘로? 어딨는데요? 룬축전기 룬축전기 전에 저작권 이슈 한번 때면서 오조리 말살당했지 글스러운 아 저작권 피바람이 워낙 뭐 이게 뭐야. 한 방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워도 티도 안 나지 않나 근데? 뭐야 강화 잘 들어갔네 안금 죽은 우리 괸전 플러스 살려내 안의 기별도 안금 어? 그 주위 고양이란 휘 저거 중첩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약점 부속 약점 부속 고양이의 한 눈 팔린 사일란트는 정신이 팔렸네요 정신집중 제거 천연격 말살검 병에 넣어주세요 혹시 집중이 뭐죠? 적심 공격 천연격 말살검? 그거는 못 만드는데 쏘리 쏘리 선생님 유물칸에 투네냥이 10마리만 놔주세요 투네냥이 무수한 투나의 오성 투나 투나 툰 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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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괜찮으니까 괜전 플러스 한 장 추가 예? 잠깐만 콕콩 플러스 추가 콕콩 플러스 콕콩 뭐? 스톰 이렇게 열심히 돈 모으시니 다음에 아리스 픽업 때 드시겠네요 바로 센스의 머리 위에 투네냥이 옮겨주세요 아리스 빛이요 콘솔로 댁에 말살검 바로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살검 추가 이름 뭐였더라? 말살검 이름 하시는 분 그냥 0때미일 텐데 추가하면 정의석 전부 제거? 아 네 우리 학생 뽑아야 돼요 헐 자 어 규준 이걸 규준을 뽑네 규준 처음 뽑은 것 같은데 몸풀기 왜 이렇게 많아 256 귀신 맹공 말살검이 진짜 0때미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말살검 병속에 넣어주세요 호기심 천국 궁금할 만해 어? 이제 호기심 해결됐는데? 악마다 악마 0때미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0때미인 맞습니다 호기심 해결됐는데? 호기심 해결됐는데? 그레고리 그레고리 그레모리 대신 즐거워 엑스텝 엑스텝 번역하려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중괄호님 조첨 위첨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호기심 네크로노미콘 한 장만 주세요 그냥 그거 하나 먹을게요 호기심 위대한 첨탑 체로 공지사항 사물산 똑바로 써라 디펙터사로 바꿔주세요 똑바로 써라 디펙터 위대한 첨탑 위대한 첨탑 위대한 첨탑 어? 위에다 혼잘 혼잘 심장은 못잡지 않을까 힐 계속 들어올거고 이런식으로 없을듯 힐 미션 이럴 ... ㄷ ... ... ... ... ... ... 시작때 에너지 999 만들고 네오 만들었을 것입니다. 고행이기 때문에 안보여요. 에너지 999 네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메라로님 4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딱 펀킬. 안되 내 폭풍. 아씨. 규준 방폭 안 떴으면 앞다 뱉겠다 내 꼬롬이 얼마나 많은거야 999에너지 폭풍쓰기 맘에 안드는 카드 제거 규준 규준벤 선액 선액올 쫓아 오리아르프 고통컷 이펙트 애호가 한번 더 보자 공생바이러스 이름 뭐지? 시임바이오틱 좋은것을 많이 하는 약간 나쁜것 신비어트 모미손재거 룬축전기가 나중에 발동되네 이러면은 이러면은 봉생바이러스 의미가 적어졌어 우리안 아네 아닌가 할까 음... 스킬포션 뱀전 되돌리기 양초 추가 양수 우리 디펙트 첨탑 등반 끝나면 꿀잠자라고 베개 추가 디펙트 아닌데요 뭐더라 베개 에너지 에너지 에드 900 90 고고고고 쿨 고고고 쿨 잠시 너구기인데 잘 시간인가? 화장실 갈 시간인가? 남탐 아, 60번 제안이 있는 타주스톤이 갓김처럼 보인다! 아, 스톤 어, 그러네 그거 그거네 공생 바이러스 공생 바이러스 개많이 나오면은 버진에 겁나 많이 넣으면은 심장 저턴에 잡을 수 있어 어차피 치트 안쓰면 불가능한 일이라서 굳이 게임에서 막을 필요는 없죠 유물이 먼저 발동되고 몬스터 패턴이 그 다음 압축 무한덱하기 실패 여기 144장인데 아직도 절반 안되지 않았을까? 반도 안했을 것 같은데 시간 재볼까? 이미 구독중이라 한번 더 누르면 안되는데 심장 재쇄 동기 심장 재쇄 동기 정비가 무한 생성되는데 무한덱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새삼 동기 한 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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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편집되냐구요? 아니요. 다음 턴트에 전류타격 추가 전류타격 추가해도 안쓸 것 같은데 이 꼴을 보고 전타를 쓰겠다고? 유튜브에 이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한 번을 보십쇼 난 거절할 수 있다 거절 힐투에 4개 정도 한다 치면 오! 맞참네 밴드가 붙여서 추가가 안된다 오! 그러네 내 크로도 오미콘 있네 절대 쓰면 안되겠네 오! 이런! 기적들어올 자리가 없네 뭐지? 그리고 이정도면 최소... lik 영상작전 끄읕 스티 반응 이걸 안돼 선타 절대 안돼 선타 쓰면 날 쏴냐 선타 이렇게 남 associate 승률擊 선타 선타 폭주기적 전타로 막타치기 33만큼 999번 하나 둘 셋 넷 거의 거의 5000번 이겼다 어우 어우 화면이 아주 그냥 고양이 치워 똥쟁이 똥쟁이 사일런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